삶이나 죽음이나 도리가 아니요 도리다 실상은 생의 양면에 불과하오 그러니까 생의 핵심을 잡으려는 얘기는 삶이나 죽음이나 문제가 되지 않소 당신은 지금 살고 있소 아니요 그러나 죽기를 바라고 있어 참으로 살려 생전에 남긴 몇 점의 유품들로 채워져 있다는 김우진의 가묘로 가는 길 오랫동안 그를 기억하지 못한 세상이 못마땅했던 걸까 몇 발자국 뗄 때마다 잔목에 불거져 발걸음을 가로막는다 문학사 김우진 부친 유언에 따라 만들다 이렇게 속여진 비문에 살아 겨우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 비바람에 시달리고 차풀에 뒤덮인 채 거친 모습 그대로 김우진 그가 거기에 있었다 1926년 8월 5일 부산에서 극보로 전해진 한토막의 소식은 세상을 일시에 들쑤셔 놓았다 인기 여가수 윤신덕 대지주 아들 김우진과 현해탄의 투신 정상 모든 신문들은 때를 만난 듯 윤신덕의 행덕을 쫓아 연재물을 쏟아부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디서나 윤신덕의 정상은 흥미는 화제거리였다 하지만 충망받던 극작가이자 탁월한 비평가였던 김우진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매우 듭니다 그러나 김우진 그를 망각하기엔 그의 일생은 너무나 큰 흔적을 남기고 있다 최 서른도 못된 젊은 극작가의 죽음 그것은 과연 당시 열병처럼 번지던 낭만적인 애정 행각의 끝이었을까 그래서 이런 봉건성과 근대성 사이에서의 갈등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속적인 삼각관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의 가장 큰 고민은 도시 1세대로서의 근대사회 급격히 변화하는 자본주의적인 근대사회에서 맞는 그런 고민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말 못할 금기로만 여겨졌던 김우진의 이름이 까마득한 후배들의 입에서 조심스레 얘기되기 시작했다 그가 간지 70년 후의 일이다 김우진, 세상의 그를 받아들이는 데는 70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실 김우진은 말이죠 윤심덕 때문에 사실 손해본 사람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 사람이 매몰되고 고의적으로 감춰지는 원인이 윤심덕이란 여자와 하고 자살했기 때문에 된거예요 그 사람 비용사 했다든가 혼자 무슨 했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김우진 그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이름 윤심덕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 없이 김우진과 함께 자유로운 사랑을 나누었고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며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었던 그녀 하지만 윤심덕이란 이름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김우진에게는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었다 고향이 평양인 윤심덕은 국비 유학생 자격으로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서 화려하게 데뷔한 당대 최고의 인기 소프라노 가수였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웠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 풍부한 불꽃같은 여자였다 윤심덕이 죽기 전에 불렀던 노래 사회 찬미와 더불어 대중들은 그녀를 오랫동안 기억했다 하지만 죽음의 동반자 김우진은 세상의 편견과 윤심덕이란 화려한 명성에 가린 채 오랫동안 세상에서 잊혀져야 했다 지주의 아들 총망받는 극작가로서의 길을 두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김우진을 내몬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가장 큰 원인은 먼저 아버지로 상징되는 시대와의 갈등이었다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가치를 지닌 아버지의 의식과 근대사회 이행기에서 김우진이 얻은 진보적인 의식과의 충돌 그것은 필연적이었다 아버지 당신은 저를 없인 여기시죠 그것이 당신의 권리니까 저는 아버지의 돈으로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 심장 속 호요리 바람으로써 처음으로 아들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못 쓴다고 대체 무슨 법칙이 있기에 저를 이 속박 속에 집어넣었습니까 아버지도 역시 사람이 아니요 나도 역시 사람이 아니요 저는 아버지의 무릎 밑에 앉아서 아버지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를 일어나면 청담 고통 속에다가 넣어두고 있었죠 그것이 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는 사랑이요 김우진의 부친 김성균은 젊은 시절 영국 대사의 1등 석유관으로 홍콩에 파견될 정도로 근대 문물을 빨리 접한 개화된 지식인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사상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교의 지지자였던 아버지는 유교 전통에 따라 김우진을 결혼시킨다 그것은 김우진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또 다른 불씨가 된다 이날 저녁 이 자리 위에 같이 누워서 너와 나 같은 술 한 마음으로 천년만년 축소하나 너와 나의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아 지난 날은 나는 희생의 주련하러 너를 몇 번이나 그려보았던 거 그러나 이날 밤 같은 자리에 같이 누워서 한 마음으로 천년만년 축소하며 뜨겁게 입맞추나 너와 나의 앉은 자리 앉은 자리 말리 영리 떨어져 있어라 1920년대 김우진이 일본에서 유학할 무렵 일본은 대정시대를 맞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자유로운 시기였다 경제와 정치적 여유를 바탕으로 문화는 풍성하게 꽃을 피웠고 와세다 대학이 있던 동경은 문화 예술의 중심지가 된다 당시 일본의 지식인 사이에서 미학으로서 자살이 거론됐고 자유연애는 하나의 유행이었다 유학 당시 일본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김우진은 자연스럽게 서구 사상을 흡수했고 그에게 자유연애는 결코 낯설지 않았다 그 당시까지만이라도 자유연애는 어떻게 조금 어딘가 윤리적으로 좀 아주 뭐라고 하면 계속 숨어야 한다 무슨 감추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거기서 활약했던 시마무라 호게츠나 마츠 이스마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무치 자유연애를 했었어요 거기서도 시작한 거죠 그 이후는 자유연애가 유행해져 그 사회에 그 이후에 소설은 자유연애가 모티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뭐 또 아름다운 일이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방되는 게 당연하다 그 첫째가 연애다 남유관계다 그런 사상이죠 김우진은 평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언한다 조선 말 없는 조선 문단의 고함이란 평론에서 김우진은 순수한 우리말로 문학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는 평론에서는 춘원의 소설이 미적지근한 온종주의와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불철초한 무조항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역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찰력 있는 문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늘 신문에도 조선폭동의 기사가 만주되었다 4일 오후 김군으로부터 귀환 중 이왕 폐하에게 20일을 단체의 대표자 1인이 기소를 하려다 미수하고 체포되었다 한다 그런데 경성일보 매일 신보에는 더무지 이 일에다 일행일 자가 없구나 남방에서는 지금 북방의 혁명은 성은 몽상치도 못하고 냄새나고 울란 속에서 시름하고 있구나 아 가른한 통족 변지하는 곳과 교통하게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저 악족들 가른한 것은 우리들 신한비보 논설란에 상산 재미동포대로 활동한 상황도 다만 일부분은 남녀자에게만 송달켜지니 아 민족 자결이여 그것만이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금일이 목표이다 1897년 김우진은 장성에서 김성규의 장남으로 태어난다 어린 시절 이곳에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김우진의 작품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내가 이 찬디밭 위에서 뒤논일 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 모양을 보아 주실 수 없을까 미칠 듯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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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를 내었더니 땅 이후에 하고 하늘 이후에 하놈에 어느 것이 나의 어머니인지 알 수 없어라 11살 되던 해 장성에서 목포로 이주한 김우진은 지금은 성당이 들어선 이곳 성취원에서 말이 없고 사색적인 성격으로 성장한다 김우진은 사대부 집안의 장손답게 철저한 유교 교육을 받고자 한다 하지만 이탈리아 시인 단훈치호의 열정을 숭배할 정도로 풍부한 감수성을 지닌 김우진에게 금욕적인 유교 교육은 내면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한다 목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부친의 뜻에 따라 일본 구마모토에서 농업을 공부하기도 하나 김우진은 일찍부터 농학에는 뜻이 없었다 이미 16살의 김우진은 호를 수산이라 정하고 공상문학이라는 단편소설을 쓰고 시작에 몰두한다 부친의 뜻을 무시하고 와세다 대학 영문학부에 입학한 후로는 종합예술인 연극에 몰두한다 이때 운명적인 여인 윤심덕을 만나게 된다 1920년 유학생을 중심으로 극예술협회를 조직한 후에는 여름남학을 이용해 전국을 돌며 순회 공연을 받는다 7월 8일 부산을 출발해 40일 동안 전국을 돌며 공연했던 순회 연극단의 공연은 국내에서 커다란 반응을 일으킨다 신파극만 보았던 우리나라 청년들 중심으로의 하나의 놀라운 변화와 자각을 불러일으켜서 연극이라는 예술이 많은 대중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정신적 작용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아마 이해했지 않느냐 그래서 연극을 통해서 항일 구국운동을 펼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1924년 수사는 부친의 뜻에 따라 목포로 귀향한다 하지만 김우진 가슴 속에는 새로운 연극운동을 실험하기 위한 의욕이 맹렬한 때라 독서와 창작활동으로 밤을 지새우기가 일수였다 정우와 이영녀 같은 김우진의 희곡들은 대부분 이 무렵에 쓰여졌다 되풀이되는 건조한 일상을 견디지 못한 김우진은 1926년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할 생각으로 동경으로 건너간다 이때 나이 스물아홉 본초와의 사이에는 이미 진길과 방한 남매가 있었다 내 백일대도 돌아가셨거든 내 백일대도 돌아가셨거든 내 백일대도 돌아가셨거든 그 후에 이제 내가 세상 물적을 모를 때도 그럴 때부터 쭉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무슨 효과를 받고 그런 건 없어요 다만 내가 철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이런 거는 많이 생각했지 내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나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영향을 그렇게 미쳤다 고향이 목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도적인 그런 아주 예능성이 풍부한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분의 작품 세계에 충분히 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술가적인 자질이 아주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분이다 목포라는 항구에 발전해가는 경로를 볼 때 의심 없이 유달산은 근대 생활의 특징을 많이 짊어지고 있는 줄 알 것이다 원래 해변을 매립하여 된 시가지에는 많은 지주가 생겼다 집이 들어서고 공장 건물이 생기고 도로가 넓어질수록 주택난과 생활난은 커진다 그래서 이 양난에 쫓긴 노동자들은 시가지에 흘린 핏땀을 유달산 바위 밑에 오막살이에 싣는다 양동을 배경으로 썼던 김우진의 희곡 이영녀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상이 이렇듯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조선 청년의 기계를 형상화했던 김우진의 마지막 작품 산두지에는 동학혁명의 뒷끝에서 남도인이 겪어야 했던 시대적인 몸부림을 읽을 수 있다 이렇듯 김우진의 희곡에서 목포는 연극의 무대가 되고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나는 아버지가 원망이요 아버지가 자기는 동학인가 모세 들어 가지고 나라를 위해 중생을 위해 백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죽었다 하지만 결국은 집안에다가 산두지 한 마리를 가둬놓고 공포한 셈이 반백이든 머리털이 핏줄선 부럽던 위에 흐트러져 가지고 이를 악무 것처럼 대대로 구려 일제시대 때 김우진의 유작 산두지의 주인공 원봉처럼 뒤틀린 운명과 시대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한 채 1926년 김우진의 생은 난파당한다 김우진 그가 그렇게 떠난 지 70년 다양한 연극들이 실험되고 예술을 즐기려는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대강로 김우진 그가 늘상 꿈꾸던 거리지만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다 살아생전 신극 운동을 실험할 무대로 김우진이 그토록 갈망했던 소극장 그러나 급작스런 김우진의 죽음은 그가 떠난 후 30년이 지나서야 이 땅에서 본격적인 근대극과 소극장의 출연이 보게 된다 만약 그렇게 시퍼런 나이에 김우진이 요절하지 않았다면 그가 꿈꾸던 근대극을 이곳 목포에서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지방이라는 울타래를 넘어 목포는 20년대 수산과 화성이 활동했던 그때처럼 화려한 문학의 르네상스 시대를 펼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순도 있어요 한잔하시겠어 아니요